아 cjtv님 한화시스템이요 평균당가하고 뭐 투자 경험하고 이런거 쭉 한번 말씀해 보세요 평균당가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평균당가하고 한번 말씀해 보세요 초짜라고요 12500원 3000주 공무원가에 샀다구요 아 이제 반등권이 올 구간인데 제가 재무구조를 좀 봐야 되니까 잠깐만 기다리세요 참고적으로 제 동영상 지금 창원성이 유튜브 채널 보시면은요 지금 대박 주식 시리즈가 234탄이 공개가 되어 있는데 제가 추천하는 금액이 한 종목에 불과 한 20일 전까지만 해도 한 종목 추천해 주는 금액이 최하가 1000만원입니다 조금 비싼건 5000만원이구요 그정도면은 그정도 돈 받고 파는 놈이면 실력이 어느정도인지 아시겠지요 그런데 제가 왜 지금 무료 상담을 해주나 아까제도 여기 보시면 알지만 이제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길바닥에다 앉을 때가 다가와서 돈 버는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국민들이 어려운 이때에 수익사업을 하면 안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지금 무료 상담 해주는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구요 상장하실 때 그러니까 상장할 때 그때 사신 것 같은데 왜 이 주가가 빠졌는가 간단하게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회원님이 12,000원 주고 샀을 땐 고평가에요 한화라는 회사가 네임별료가 있는 기업이잖아요 있는 기업이라고 아무리 기업에 대한 네임별료가 있다라고 해도 한 주당 값어치라는 게 있는 거거든 혹시 방송 언제에서부터 들었습니까 제가 아까 그렌저 얘기했는데 혹시 그렌저 얘기 들으셨어요 그렌저 얘기 들으셨나 못들었으면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빗대서 3분 되셨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주식시장이잖아요 우리가 우리가 주식시장이잖아 주식시장에 1,800개 상장되어 있는 종목이 대략 1,800개니까 1,800개의 상품을 내놓고 시장에다가 내놓고 나를 사십시오라고 거래가 되는게 주식시장이란 말이에요 주식시장인데 장모 떡도 내 와이프 장모 장모 떡도 싸고 맛있어야지 계속 사먹는거지 비싸 근데 별로 맛도 없어 그러면 아무리 와이프 엄마라고 그래도 안 사는게 인지상정이잖아요 그래서 주식시장을 여러분들이 어렵게 접근하시면 안돼 자 그렌저가 새 차가 5천만원이라고 치면 회원님은 3년된 중고차를 1억 2천에 사신거야 예를 들어서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줄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그렌저 새 차를 3년된 거를 갖다가 1억 2천만원 주고 사는 놈은 단 한 명도 없겠죠 근데 주식시장에서는 모르니까 그러니까 새 차가 5천만원인데 3년된 중고차를 1억 2천만원 주고 샀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은거지 그래서 이 주가가 빠진거에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빠진거니까 회원님이 많이 2천원에 사셨다 그러면 지금 1년 반 동안 마음고생이 굉장히 많으신 건데 저를 진작 만났으면 이번에 종합주가가 엄청나게 급락을 해가지고 4,670원까지 빠졌을 때 저는 뭐라고 얘기를 했겠나 야 너 집 팔아가지고 이 종목에다가 올인하라 그래요 자 집이 없으면 자동차 지금 팔고 자동차 자동차가 있다 자동차 빨고 4천670원에다가 올인해라 라고 저는 분명히 내렸을 거예요 왜 이제는 싸니까 이제는 저평가거든 그래서 이제 한번 이제 저평가 구간을 접어들어서 회복이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제 수익권이 오려고 그러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회원님이 이 종목이 당장 만 2천까지는 쉽지는 않겠지만 기다리면 수익권 오기 충분하게 다 오고요 굳이 손절칠 필요 없고 이 종목의 잠재자산은 아 이거 잠재자산이니까 가르쳐줘야되나 이 잠재자산이라는게 이 밑에 동영상 바로 밑에 보면은 그 더보기라고 있어요 더보기를 클릭을 하시면 잠 아 지금 여기에 지금 해외선물 정보 카페라고 있죠 후원이라고 여기 카페를 클릭을 하시면은 잠재자산 정보라는 카페가 나와요 회원님이 이거는 제가 여태까지 그냥 몇만원씩 받고 잠재자산 정보를 잠재자산 정보만 제공해 주는 거로 5만원을 받았거든요 그전에 한 종목당 그러니까 5만원 내실 필요 없고요 형편에 따라서 5천원이든 만원이든 후원해 주시면은 제가 시원하게 이 종목에 잠재자산 정보를 다 제공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걸 이제 알게 되면 마음이 굉장히 많이 편안해 질 거예요 시왕 분석까지도 해 주실 해 드릴 거고 예전에 시왕 분석까지 다 하면은 한 한 종목에 몇 십만원이었던 거 그래서 지금은 그냥 거의 무료다시피 하는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잠재자산 정보를 제가 알려드리지 않아도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시간이 걸려도 이 종목은 다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편안한 마음에 이미 물린 거 이미 물린 거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자금이 있다라고 하면 추가 매수하셔도 좋고요 참고적으로 7600원이 종가상 깨지면 안 됩니다 깨져도 그 다음날 바로 올라와야 돼요 그래야 기술적 반동 구간이 다시 올라옵니다 굳이 손절칠 필요는 없는 종목이에요 쓸데없이 걱정돼가지고 손절치거나 그런 미련한 짓 하지 마십시오 세월이 지나가면 다 수익권 옵니다 단지 시간은 좀 많이 걸릴 거예요 부품으로 여름을 다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